유성 톨게이트 올라가는 길입니다. 유성 톨게이트에서 서대정 톨게이트까지 한번 달려볼게요. 내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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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왼쪽에 유성아이시가 있습니다 신호가 길다 왼쪽으로 갈 예정 왼쪽으로 갈 예정 왼쪽으로 갈 예정 왼쪽으로 갈 예정 위성 털계에 다 핍니다 왼쪽으로 갈 예정 전주 방향으로 갈 예정 전주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왼쪽으로 갈 예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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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 와가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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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드렸습니다. 서대전 톨게이트로 나옵니다. 신나게 달려왔네요. 서대전 톨게이트 통과 중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